2차 가해 제보받습니다. 이거 얘기해야 돼? 정의당은 아예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김종철 전 당대표 성추행 사건에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방송하는 것도 2차 가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정의당의 정자도 오늘 이후로 꺼내지 않겠습니다. 너님들이 무슨 짓을 하건 어떤 활동을 하건 의정활동을 어떤 걸 하든 이뤄놓지도 보도하지 않겠습니다. 아예 언급을 안 할게요. 한번 잘해보세요. 김영민 님의 글을 잠깐 인용을 합니다. 본인은 스스로의 만인의 껌이 되겠다고 잠깐 동안 정치를 하면서 만인의 껌을 자처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인신공격이 작년할 때도 심지어는 가족에 대해서도 막 디스할 때도 그래도 김영민 피디는 거기에 대해서 제보받습니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알았니 이 쉘이들아? 니들이 정치를 알아? 왜냐? 쓰레기들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유권자들에게서 권력을 위임받았고 그분들이 신뢰 없으면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맞죠? 니들끼리 해. 니들끼리 그러니까. 이제 끝났어. 나는 정의당에 갖고 있었던 마지막 애정도 남김없이 오늘 불태워버렸고요. 그냥 거의 그냥 국민의당이나 국민의 짐이랑 똑같이 취급할 텐데 오히려 그보다도 취급 안 하려고요. 그냥 무시할 거예요. 왜냐면 영향력도 없으니까 이제. 이게 그냥 거기에 장무류의 전부 이제 그냥 거기가 정복해버린 거잖아. 한마디로 수십 년간 그렇게 노회찬 의원이랑 수많은 민주화 동지들이 거기를 갖다 붙잡고 자기의 인생을 저당 잡혀가면서 자기의 가족들이 깨져가면서 그걸 갖다 헌신해가지고 지켜왔는데 이제 다 뺏겼어. 끝. 이제부터 절대로 정의당 정자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